자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월간 맛사가 제공하는 하나님의 말씀 온 세계를 향해서 나눕니다. 너무 좋은 것이기 때문에 좋은 차가 지기 너무 아까워서 오늘 10편 113편인데요. 10편 113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여왕까지 여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돋는 곳 해돋는 데서부터 해지는 데까지 여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여와는 모든 나라 위에 높으시며 그 영광을 하늘 위에 높으시도다 여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자 누구리요 높은 위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춰서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진투에서 일으키시며 궁피반자를 걸음 무더기에서 드셔서 그 백성의 방백들과 함께 세우시며 구절에 잉태하지 못하던 여자로 집에 그하게 하사 자녀의 절군 어미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이렇게 끝나는 거죠 여기 보면 여러분들이 일반 성경들 읽어보면 틀렸다 맞다 보다는 이 어미를 알아야 되는데 여기 보면 이까지는 이해가 다 되죠 하나님 같으신 분 없다 그래서 하나님 이름이 영원 영원까지 이제부터 영원까지 시간적으로 영원 그리고 장소적으로 해 뜨는 데부터 해지는 데까지 모든 곳 그래서 anytime everywhere 뭐 그런 뜻이죠 그리고 여와는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들 하나님 같은 분 없다는 거죠 자기를 이제 낮추셔 가지고 사람들에게 오셨다가 오셨다 incarnation 하나님의 성육신의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리고 가난하고 참 도움을 필요하는 자들을 이렇게 드셨다 했는데 여기서 재밌는 거는 이제 이 걸음 무더기라는 뜻이에요 걸음 무더기는 히브리얼 아시포트라는 말인데 이거는 똥통이라는 뜻이에요 아시포트 델레타 아시포트 그래서 이거는 똥버리는 그런 것처럼 똥통해서 우리를 드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정말 우리를 You raise me up 우리를 일으키셨다 정말 죽어가는 우리를 살리셨다 여기에 이제 하나님의 구원이 철저하게 나타나죠 그래서 오늘 10편, 113편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느냐 하면 하나님에 대한 복음, 전도, 선교, 복음 전파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리는 것이죠 성경에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하시고 우리를 일으켜셨다 일으켜셨다 raise me up 드셨다 립댓 똥통해서 결국 죽어가는 생명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신약이 잘 나와 있잖아요 특별히 에베소스 2장에 보면 우리가 죽음과 죄로 죽었던 죽어 있었고 사망 가운데 사탄에 하다가 우리를 살리셨다 하나님의 그 그신 사랑으로 인하여 이런 식으로 우리를 완전히 살리시고 그리고 세우시고 높은 자들 이 방백들이라 있는데 이거는 또 뭐 70인역에서는 통치자 아르코온으로 번역하기도 하고 또는 뭐 여러가지 귀한 자 고귀한 자 지위가 높은 자 뿐만 아니고 위치가 고귀한 자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 세워 주셨다 구원의 하나님 이런 것들을 하죠 또 잉태하지 못했다는 거는 결국은 이제 소망이 없던 우리가 되지 않았던 일을 되게 하셨다 절군 어미가 되게 하셨다 그래서 절군 정말 자녀의 어머니가 되게 해가지고 많은 아이를 놓고 정말 우리가 주님 없이는 되지 않은 일들이 많았죠 여러분 정말 주님 만나가지고 대단한 그런 역사를 경험한 분들 많잖아요 속된 표현으로 뭐 예수 만나서 출세했다 하늘나라의 의미에서 그래서 그냥 뭐 정말 이 하나님의 사역자가 돼가지고 엄청난 이런 가치 있는 일들을 많이 하는 분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다 구절해 보면 잉태하지 못하는 자들이 정말 절군 어미가 되었다 이런 내용과 동일한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제가 이제 나눈 것은 특별히 영어로 한 가지 나눈 것은 구약에 나타난 그 복음 전도에 대한 것을 나누었습니다 구약에 보면 이 전도라든지 복음 전파가 많이 안 나타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또 자세히 읽어보면 여기 보면 해뒀는데부터 해주는 데까지 모든 Everywhere 모든 것 모든 곳에서 여와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고 또 지금부터 영혼까지 시간적으로 영혼까지 하나님 찬양을 받으시는 것은 뭐냐 바로 이러한 하나님이 구원자 하나님이라는 것을 온 세계에 전거하는 이게 복음 전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고서 가라 가서 전하라 그런 대사명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이사야 화루다 나의 망하게 되었다 그래서 가라 그렇게 이제 이사야 6장에 나오는 그런 곳만 성교가 있는 것이 아니고 정말 장세기 18장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강대가 한 나라가 되고 천하마미는 그를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 아닌가 장세기부터 하나님의 복음을 전거하는 자에 대한 것이 나오고 있죠 특별히 십병 같은 경우에서는요 하나님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신다 이런 내용들이죠 이게 정말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건 뭐예요 일반적으로 찬양하는 수준을 넘어서 정말 백성이 돼야 찬양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자라는 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민족들이 이제 개종하고 또 예수님 믿고 하고 그 사람들이 어떤 변화 가운데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간접적으로 시편에서는 여호와 이름이 찬양받고 모든 곳에서 또 모든 시대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시대시대마다 또 해돋는 모든 곳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높임받고 영광받고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시편 113편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모든 민족이 다 같이 모든 시대에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이 실제로 자신을 낮춰서 인카네이션 하셔서 높으신 하나님이 자기를 타페노이시스 낮추셔서 자기를 샤플 낮추셔서 정말 온 세상을 보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이다 오늘 본문이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구원의 하나님을 여러분 삶에서 저는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쉐어링 하잖아요 여러분 전도하고 성교하고 복음을 가까운 사람들한테 한 사람이라도 이런 하나님을 알고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나누시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주말 승리하시고 이렇게 주일날 이 본문을 또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간 말씀을 늘 여러분들 마음에 새기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